뮤직뱅크의 대기실 오늘은 뮤직뱅크 막방하는 날 오늘은 뮤직뱅크 막방하는 날 대기실입니다. 저희는 지금 드라이 리허설을 하고 왔고요 댄스 브레이크 때 갑자기 마이클이 헐 이런 소리가 으악! 이런 소리가 들린 뭐지? 이랬는데 흥이 넘쳐버린 바람에 댄스 브레이크를 같이 쳐버렸고 저는요 이제 너무 웃긴 게요 옛날에는 처음에는 댄스 브레이크를 아 история 주의의 그.. 발질부터 scares 빠졌습니다. 주의의 제스처를 매일 기대하고 있고 저희 또한 lại.. 이제 저희 모두가 주의의 제스터를 즐기기 시작했죠 오늘은 뭐할까? 주의야, 이거 해줘 특이한 거예요, 특이한 거예요 응 Hospital 도 holiday on rock 고용한 badass 진짜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나누도록 하자 기대하시다 나 이제 막방 이거 캠을 빌어서 난 해명하고 싶은 게 있어 내가 그 내내 말하는 거 있잖아 내가 말할 때 사람 입을 보는 습관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엄청 집중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이 말을 할 때 제가 그 사람 말을 생각하면서 제가 할 말을 계속 되뇌고 계속 집중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평소에 눈동자를 좀 굴리는 게 습관이에요 근데 생각하면서 눈동자 굴리는 건데 보기에 조금 제가 경청을 안 하는 거 같고 딴 짓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닐 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이제 좀 신경 쓰려고 하겠지만 전 이렇게 말할 때 보면 이렇게 사람 입을 보게 돼요 원래 눈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미 움직이니까 입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저 되게 굉장히 집중하면서 그 분 말하는 사람의 말을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저 예쁘게 나오긴 해요? 아니요 제가 아주 비싸게 찍고 있죠 예쁘네 에이 이쁘네 재현이 믿습니다 아니 사장님이 봤던 막방이잖아요 그래서 메리 분들한테 음료수 나눠주고 쪽지 잡힌 음료수도 나눠주고 메모장에 편지를 쓰고 있는 주인가요? 예예 오 대박 메모장에 편지 쓰고 있어요 근데 쓰면서 처음에는 막 마지막에 쓰세요 막 이러면서 막 썼는데 점점 갈수록 이게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보고 싶다고 보고 싶을 거라고 금방 또 올 거니까 좀만 기다리라고 지금까지 무무를 했었다고 근데 왜 꼭 간 거예요 우리 짬뽕이 맛방 때 곧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한참 걸렸지만 이번엔 바로 돌아올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엔 이건 연어 언니 거예요 안 보이할래? 3개밖에 없어 내가 데뷔소다 사고 들을 거야 내가 데뷔소다 사고 들을 거야 진짜 이렇게 귀엽게 그렇게 오케이 주이가 지금 열심히 붙이고 있어요 이거 저 글씨 잘 쓰죠? 글씨 진짜 잘 쓰는 거 같아요 보여요? 네 보여요 진짜 잘 쓰죠? 주이 글씨 귀엽게 잘.. 어른스럽게 잘 써요 주이 거는 복숭아 맛입니다 피치 피치 어 피치 꿀꺽 꿀꺽 첩첩 첩 첩 첩 그냥 추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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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도대체 누구 거죠?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아니야? 하나 더 있어 아 꺾여진다 내 거야 이거 그렇게 잘 됐다 과연 이 포스트잇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 아마 연어 언니일 것 같은데 꿀꺽 꿀꺽 내 거야 내 거야? 아 진짜? 와 낸시가 개그감이 터졌어요 연어 언니 더 한다고 연어 언니를 이길 사람 없다 연어 언니를 이길 사람 없다 연어 언니를 이길 사람 나라 주이랑 안 놀아 주이랑 안 놀아 재수게도 안 놀아 재수게 아 주이야 주이야 주이 그거였나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랜씨는 어떻게 하지? 비즈니스랑 그게 있어요 숙소에서는 쟤도 야 숙소에서는 매춥! 근데 나 한 번 아악 이러는 거 들었어. 진짜 웃겼어. 근데 밖에서는 이렇게 입 다 보여야 돼요, 밖에 있으면. 남들한테 피해가 여 있을까요? 속초했을 때 아! 이렇게 하는 거 있으면. 안 켜져 있구만. 켜져 있네? 왜요? 바보. 불을 못 봤어. 왜 이렇게 가까이서 찍죠? 별로 안 가까워. 그래요? 저희 오늘 막방이에요. 오늘 뭔가 신나기도 하고 슬프하기도 하는 날. 저희 아직 일요일 막방이 남아있잖아요. 익히네요. 이번엔? 이 아이는 밀착취된 시기이다. 그 동안 분량이 없었던 아이는 오늘 분량을 따고 싶어서 분량은 언니만 따주시네요. 근데 저 또 저번 저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 그러면 안 나올래요. 아, 제가 예쁘게 찍어줄게. 언니. 안 나올래요. 안 나올래요? 안 나올래요? 이렇게. 어디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중이 더 그나마 괜찮아요. 예쁘지? 예쁜 거예요? 저 눈 엄청 부었어요. 아까 한 3시간 찼다가. 예쁜 걸? 오늘 기분 어때요? 오늘요? 음 되게 신나요. 저희 콜라보. 콜라보. 콜라보 무대 준비하면서 어땠어요? 준비하면서요? 긴장은 안 하고 그냥 재밌었어요. 저는 들었으니까 프로아이돌. 나는 긴장을 안 한다. 긴장 따윈 안 한다. 난 김장을 한다. 네? 나는 죽을 김장을 한다. 맛있는 나라. 김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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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김치. 무슨 김치 제일 좋아해요? 저 총각. 총각무요. 총각김치. 총각김치. 총가네? 그럼 총각김치 먹는 척 해줘요. 총각김치는 밥도둑이에요. 밥도둑이에요? 중간은 뭐라고 할까? 끄지 말라고 해. 어? 끄면요? 어? 아인이 나 꺼야지 이러면요? 그러지 말라고 해. 아인이 나오니까 끄지 말라고 해. 끄지 말라고 해. 계속 봐야 돼요. 뽀뽀.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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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끄는 거 아니에요? 아! 아! 내 눈! 어쩔 수 없지? 어떡해. 여기 되게 너무 더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저희가 쉬라고. 쉬라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쉬라고 말해. 다른 데 가지 말고 쉬어요. 쉬어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쉬어요. 저 또 혼나요. 어떻게 혼내줄 거예요? 또 부실래요? 와우. 뭐하지? 암리. 네. 암리는 군들지 마요. 제 암리는 귀엽게 나오나요? 암리 예쁘게 나오나요? 예쁘게. 예쁘게. 언니. 아 언니 예쁘게 찍고 있다면서요. 예쁜데. 예쁜데. 저희 조금 이따가 팬미팅 가요. 기분이 어때요? 많이 신나요. 저희가 이번 앨범에서 팬 사인회 같은 것도 안 하고 팬미팅도 잘 안 해서 많이 아쉬웠는데 그래도 막방 기념으로 팬미팅을 했어요. 맞아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재밌게 놀다 가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느낀 건데 메모장 보고 있으면요. 저희 멤버들이고 제 영상인데 되게 보다가 웃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웃고 있나요? 응. 드라이기 봐라. 안 웃고 있어요? 그럼 웃으세요. 웃어. 마지막 인사예요. 이게 메모장 그 마지막이라. 이번 활동. 메모장 아님. 그냥 고생했어. 그동안 진짜 고생했고요. 저희 아직 뭔가 메모장을 통해서 많이 못 보여준 것 같아서 아쉬운데 저희 활동은 아직 끝이 아니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나연은 예쁘죠? 이거 자랑해요. 저 오늘 초콜릿 먹는 로스에서 장난감 뽑혔는데 반지 나왔어요. 머리끈 같은데? 좋아요? 넓네요. 왜 좋아요? 아인이가 좋아요? 당연히 아인이죠. 거짓말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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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보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보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멤버가 누구예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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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뮤뱅 사전 녹화를 만지고 끝. 왔습니다. 뮤뱅 막방 끝. 저희 원래 댄스브레이크 때 응원법이 따로 없었는데 오늘 다 같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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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그 헤이 헤이는 누가 만든 거예요? 거기 응원법? 팬분이 하자고 하신 거 같아요. 맞죠 맞죠. 덕분에 전 맞아 거기가 좀 심심했어요. 그쵸? 순명나게, 순명나게. 네 굿. 감사합니다. 굿. 생방 때도 만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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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빠이빠이. 오늘 어떤 무대를 했죠? 저희가? 저희 콜라보! 콜라보했어요. 저희가 오늘 더인스트라이크 친구들이랑 콜라보 무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음악방송에서 아예 음악방송에서 하는 콜라보는 처음이라서 다같이, 그것도 다같이 하는 콜라보는 처음이라서 많이 긴장을 해버렸습니다. 정말요. 되게 신기했던 경험인 것 같아요. 같이 댄스 브레이크도 주고 되게 재밌었어요. 팬분들도 같이 들어오시고 맞습니다. 고생해준 저희 디스트라이트 분들과 그리고 디스트라이트 팬분들도 모두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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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에 우리 메리들도 당연하죠. 메리들 신나면서! 재밌었죠? 그럴 줄 알았다. 오늘 메리들이 일찍 간 메리들이 있어서 이걸 못 받은 메리들이 있대요. 그래서 남은 메시지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햅장 언니에게서 온 메시지 내 사랑! 호! 너무 메리메리해! 마지막까지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메리 사랑해! 앞으로는 잘 부탁해요. 제발! 햅장 언니가 넘겨주셨고요. 그래! 그리고 제가 쓴 것도 있네요. 뜨아! 오지 않을 줄 알았던 막방주가 왔습니다. 두 달 동안 진짜 진짜 수고 많았어요. 잠도 못 자고 유유들 너무 고마워요. 언제나 저 든든해요. 메리들 덕분에 이번엔 정말 곧 찾아올 테니까 어디까지 말고 딱 기다려요. 제릿! 맛있어요. 일단 에그 마요랑 에그 마요랑 이탈리안 햄즙이 들어있는데 소스는 맨시랑 마요네즈를 섞었습니다. 렌시요? 렌치! 렌치! 맛있을 거에요. 어! 저 사이즈로 그냥 나오니까 근데 먹을 때 많이 흘려서 인지방면으로 담요를 제가 항상 먹었습니다. 나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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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지금 젤리는 안 먹어있어. 이제 없어. 없어? 괜찮아 난 먹었어. 없다. 나 이제 나눠주러 갈 건데 고참. 그래요. 나윤이가 나눠주면 가야 돼. 왜냐고? 나는 나윤이 부족하지. 나윤이가 저 괴롭혀요 여러분. 자외 혼나 누구한테 나눠줄까요? 팬분들이요. 어디 계세요? 나윤이 키가 너무 커서 제가 맞춰주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사야 되거든요. 아 그럼 제가 이렇게 되거든요. 렌즈 봐봐. 어 그래 이게 정상인데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안 보이고 우리가 안 보이고 우리 쥬이를 소개할 시간입니다. 쥬이는 1999년 8월 18일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혈액형은 O형입니다. 키는요? 키는 164 4 3이죠? 3? 4 같아요. 그리고 업무개는 40kg 뭔 소리야. 쥬이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요. 제가 룩 밑으로서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원래는 잘 못 일어났는데 이제는 주워나 하면 쑥 일어나요. 40kg 하고 다시 자요. 맞아. 다시 자요. 뭐야. 주인은 제 침대를 많이 점령해요. 맞아요. 이제는 웃지도 않고 그냥 자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렌즈가 계속 거기서 쭈그러해서 자요. 그리고 주인은 깨끗한 걸 좋아해요. 그냥 모든 것 오자마자 바로 시세 시세 빨리 씻고 빨리 자고 아주 세나라의 어린이자 맞아요. 자 이제 렌즈에서 홍시야. 네? 저희도 잘못 알고 있나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 카메라 있어. 조넨시 조얼 맥다니 00 5월 뭐라고? 4월 실망입니다. 저 이런 거 잘 못해요. 4월 난 8월 18일에 가서 바로 말했네. 쉽잖아. 나도 쉬워 그렇게 따지면. 그럼 너도 4월 14일이던가. 그치? 하루차이야. 4월 15일. 응. 4월 13일. 그래. 4월 13일. 어떡해. 이거 찍어주세요. 수영 굳이 내가 힘듸지 않아도 돼. 그냥 나 놓고 정장 종료하고요. 장장 귀여워. 뭔가 더 강한 게 나와야 돼. 이분은 사진 맞아요. 저는 영상 엽동 엽사 이분의 사진 근데 이분 사진은 진짜 깜짝깜짝 놀라요. 나중에 좋은 기회가 된다면 그때 공개할게요. 보통 웃기게 나오는 건데 데이지는 데이지 얼굴이 없어져요. 이목구비를 최대한 평소에 뜨는 거랑 다르게 해야 돼요. 새로운 게 참조 돼요. 저도 뭔가 영상에 못 이겨요. 스노우 만드시는 분들 더 못생기고 더 웃긴 거를 많이 개발해주세요. 저희가 되게 재밌게 쓸게요. 이대로는 안 돼요. 더 강해져야 돼요. 그런 걸 자꾸 찍는 이유가 뭐예요? 즐거워요. 삶의 질을 좀 더 놓쳐보려고요. 멘트 찍으러 갑니다. 멘트 찍으러 갑니다. 음악방송을 하고 스태프분들 다 계시니까 제가 제대로 인사도 잘 못 드리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항상 새벽에도 아침에도 항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직 일요일 방송이 남아있지만 마지막까지 화이팅. 잡았다 요 놈. 잡았다 요 놈. 요 놈. 어딜. 어딜. 이걸 몰래 보고 있어. 수업에 집중해. 너. 띵동. 수노시라이더. 보자 보자. 내 보자 보자. 메리야다 본더오. 저희 막방 동안 수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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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았어요. 맞아요. 저희보다 더 고생했어요. 보고 싶을 거예요. 정말로. 어디 가지 마요. 그러나.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아까 말했죠. 웃고 있는 거 같죠? 흔해줄 거야. 걱정하게 해서. 죄송하고. 많이 괜찮아지고. 지금 엄청 팔팔하니까. 다음에는 안 아프게 열심히 할게요. 뭔 소리야? 다음에는 안 아프게. 관리하고. 더 이쁘게. 좋게. 무대에 올라갈게요. 지금까지 몸 할인됐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다음 날 좀 더 봐요. 쭝. Thanks. Thank you for your friends. Goodbye. Bye. meet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